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회읍기 5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또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이제 이 땅을 떠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그들에게 고역을 더 가중시켜서 그런 잡생각을 하지 못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이 10절부터는 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더 상황이 나빠지고 고통이 더 가중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실 어제 드린 말씀은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더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떤 힘을 얻기보다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바로는 이제 이집트 왕이죠. 그 애굽의 왕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까지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종사했는데 이제까지는 이 정부에서 집을 제공해주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집도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구해오고 벽돌도 만들고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수요도 똑같이 채워라 하는 이런 새로운 정책이 하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과 시간 속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떡합니까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정부의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백성이 애굽 오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여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 나가서 그것을 주워오고 다시 하는 이런 일들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촉박하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수요를 이전에 만들었던 수요보다 적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일을 관장하는 애굽의 감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를 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기록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기록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원을 세웠는데 이 감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원들을 관리하는데 기록원들에게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해서 폭행을 하고 그들을 때리는 일이 생겼어요. 자 기록원들이 그래야지 또 백성들을 닭달해서 수요를 맞추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역할을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15절에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들을 만들라 하나이다. 백성의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백성 지금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고 구타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왕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 바로 왕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게으르도다. 게으르도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서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여왁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려 가서 빨리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집을 주지 않을지라도 수요를 채워라. 그렇게 오히려 왕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 여기 이제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게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왕에게 호소하면 이 진정을 하면 왕이 좀 자기들 편에 들어줄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쇠기를 박듯이 말이죠.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화가 몸에 미쳤다. 이 공경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바로에서 떠나서 나오는 길에 마침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 기록원들이 보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메시지 속에 지금 이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눈총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온화합니까 따갑고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런 눈총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고욕이 더 심해지고 지금 고통이 더 가중됐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이 아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모세 너와 아론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가기 싫다고 하는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만한 후로부터 바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지금서 고백하지만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제 입장이 아니라 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러면 못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이랄까 감동이랄까 원망도 신앙의 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하고 왜 나를 보냈냐고 따지고 하는 이거로 끝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을 충성했어요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순정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믿음의 장수가 되고 그런 장군이 되고 그런 뛰어난 믿음의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주여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하는 분통을 터뜨리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든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므로 아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가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죠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고 떠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떤 어려움 있어도 원망은 할 수 있을 전정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는데 이게 교회 같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공중파 이렇게 그런 방송에서 한 노래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안 보다가 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또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게 언제 방송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노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나온 사람 이름이 그 뭐 팀명이 모세의 기적이래요 모세의 기적 그리고 그 청년 이름이 박모세예요 이름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이름이 벌써 모세인데 그 팀명이 모세의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무슨 사연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신 4개월 때 이 아이가 이 뇌가 뇌가 있고 뇌 이제 이 머리가 있고 뇌가 있으면 이 뇌가 다 머리 밖으로 나왔대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가 거의 99%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이제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래도 1%라도 살 수 있다면 99%는 죽는데 1%라도 살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면 기적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그 뭐야 낙태시키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이제 출산을 도와주고 이제 낳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낳아서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력장애 그 다음에 한쪽 귀 청각장애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몇 살인지 하여튼 뭐 20인지 30인지 그 청년의 이제 나이 돼서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장애를 입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그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뭐 상관없어 원망을 했든 안했든 이 아이의 엄마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나를 원망해도 좋아 나를 떠나지만 말아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를 평생 키우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사회자가 사회장과 누군가 이렇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고 아이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내가 좀 건강한 몸을 갖고 싶어요 라든지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사회자나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래 끌어들여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지도 않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고쳐주실듯 말듯 왜 이렇게 이 고통이 연속되고 끝나지 않는 겁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공부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어머니가 이 자녀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끔찍이 사랑하는 이 정성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아픈 이 현실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서갔던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연약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원망하면 안 돼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괜찮아 원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 마 주님 손을 붙잡고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편이잖아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기 있게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조금 잘못하는 모습이 있고 좀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좀 책망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을 앞서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믿음 안에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여러분 가까이서 돌보는 믿음의 동욕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이나 아픔 속에서 지금 이 과정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 흔들려요 자꾸 원망이 나와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실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여러분이 불평하더라도 그걸로만 여러분이 다 세월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잘되는 그 그림을 그리세요 행복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미지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지윤이를 이렇게 또 범준이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런 기쁜 마음 그런 기쁜 생각 그런 기쁜 믿음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고 입만 벌리면 안 돼요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믿음으로 만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자기의 아픈 사연을 예수님조차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삭지 못할 일이 태산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옷자락을 만진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태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누가 알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 이제 막 주님을 믿는 연약한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 예수 크리스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는 주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심령들 속에 이제 2023년 2월이 기적을 체험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